이거 잘합니까? 님보다 잘할 것 같아요 저도 님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럼 킬내기할래요? 오케이 킬내기합시다 뭐 내기할래 치킨 쏴주기빵할래요? 응 응 빨리 저 사람 전자 뒤져봐 레벨 500이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보님 우리 춤춰요 저 이모티콘 사왔어요 어떻게 춰? 해봐 나 뭐해야돼? 조금 뒤로가서 F? 뒤로가서 F? 어떻게 다시 해봐 어 된다 섹시하죠 응 예스 예스 이 님 존나 웃기네 진짜 자기가 섹시한 줄 알고 있네 저 섹시하죠 왜그 잘합니까 저는 님보다 잘할 것 같아요 님은요? 저도 님보다 잘할 것 같아요 그럼 킬내기할래요? 오케이 킬내기합시다 뭐 내기할래 치킨 쏴주기빵할래요? 님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카카오톡 알아내려고 저기요 네? 내가 왜 님 카톡을 궁금해요 님 여자친구 있어요? 나 결혼했는데요?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제가 선 넘었네요 아 님부남을 뺏는게 아니라 님부남인지 몰랐으니까 잘생각하시고 나 진짜 치킨이 걸려있어 이거 네 저는 님보다 키를 많이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도 자신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빨리 저 사람 전작 뒤져봐 레벨 이 사람 레벨 50 500이야 치킨 안보여주면 내가 아이플리프터야 그냥 개 진지 빡겜해야지 저도 그러면 마우스 꽉 잡고 합니다 님 네 구독과 좋아요 해봐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그러니까 좀 약간 목소리가 BJ 해근도 될 것 같은 목소리야 그렇죠 저 조금만 더 배그 잘해주면 하려고 지금 베리니죠? 지금 베리니까지는 아니에요 님은요? 님 하루에 배그 몇 시간이요? 네? 저 하루에 그래도 꼬마꼬마한 2시간 이상씩 하죠 음 최고 많이 킬하기 몇 킬이에요? 지금 잘해요? 최다 킬 최다 킬 17킬? 엄청 많죠 네 잘하시네 님은 최다 킬이 몇 킬이에요? 저 21킬인데요 하지만 이번 판에 내가 이길 거예요 멍이에요 그냥 많은 척 해봤어요 하하 님 킬할때마다 1킬 2킬 이렇게 외쳐요 님도 해주셔야 돼요 네 나도 할테니까 오 차온다 쏙쏙가요? 차를? 왜있어? 오! 먹고 싶어서 무서워요? 아 저거 맛있어 오 3쪽 대박 아니 님 아니 님 저거 같이 쏴야죠 저거 다 먹어야 될 거 아냐 님 이거 스쿠스 있어 아니 스쿠스가 아니라 이빵 미안해요 다음에 꼭 같이 쏴줄게요 혼자 킬하러 갈 거야 존나 따라 붙어서 킬 빼서 먹어야지 아이고 잘 숨어있어요 네 아기 울어요 아기 보고 와요 나 애 없는데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아 아기 우리 우리 애기 빨리 먼저 죽어줘야 되는데 나 우리 애기였어 어 위에 들린다 쟤네 잡으면 되겠다 더 빨리 더 빨리 어 어 바로 앞에다 여기 잡으러 가야돼 한 명 더 두 명이에요 조심 아 기절 아 1킬 아 1킬 1킬 나도 1킬 어 2킬 좀 하는데? 긴장해야겠는데 이거? 그럼요 저분 잘하는 사람 괜히 깝쳤어 음막 70 방향 70? 오케이 오케이 70 방향 어 옆에 앞에 다 뺏겼다 잠시만 안 돼 나 뺏겼어 3킬 내가 다 때렸는데 2호신 들어왔어 젠장 젠장 다 뺏겼다 아니면 다 뺏어 먹어요 안 돼 안 돼 3킬 1킬 내가 이기고 있죠 아 이거 다 뺏어 먹었네 5시가 2개 떠버리네 물론 자리에 들어가야 돼 근데 네 알아요 아니 왜 붙어 붙었나? 붙었다 아 내가 잡는데 아 내껀데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말도 안 돼 이거 아 아 제발 말도 안 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몇 킬 했어요? 3킬이요 이제 4킬 할 차례인데요 어 씨 나 3킬인데 동점이야 나 나 있다 와 잘 쏘였네 오 개잘하네요? 그럼요 치킨은 안 보내주셔도 돼요 아 저 괜찮아요 대신에 저 방송중인데 이거 유튜브에 써도 되나요? 진짜 유튜브 방송중이에요? 맞아요 일단 게임해요 넹 조졌다 괜히 썼다 그쵸? 조졌다 괜히 썼다 그쵸? 와 쟤 너무 잘 쏜다 목감이 아깝다 아 이대기 형님 저 방송 뭐예요? 저 걸포예요 걸포 어? 걸포? 네 아 치킨까지 먹었어요 오 나 걸포 아는데 네 우리 킬에 너무 미쳐있었대 맞아요 그니까 아니 이 킬에 미치니까 게임 플레이를 제대로 못했어 맞아 나도 머리속에 킬해야 된다고 생각밖에 없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들어가세요 됐어 후회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